자 이번에 볼 것은 역사연표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표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초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연표의 정의를 먼저 볼게요 연표는 역사의 사실과 사건을 시간을 배웠다 체계적으로 배워서 표를 얘기한다 그래서 연표의 유형들이 쭉 나왔는데 이 연표의 유형에서 예전에 단원연표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종합연표가 있어요 종합연표는 특정 분야를 가해지 않고 중요한 역사의 사실이 일어난 시점을 불시한 연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과 부도에 있는 그런 연표들이 종합연표에 속하겠죠 자 그 다음 분야별 연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예술, 인물 등 각 영역 및 주제별로 이렇게 쭉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분야별 연표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분야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연대순에 따라서 시대 이해의 폭을 확대시켰다는 것 그 다음에 사회기능연표, 문제연표 이런 것도 있고요 단원연표를 볼게요 단원연표는 대개 중단원이나 대단원의 단원을 개강할 수 있는 연표 같은 것들을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이걸 단원연표 예시를 빼왔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점이 뭐냐 교과서 단원이나 중단의 첫머리의 연표를 사용하여서 일종의 미리 보여주는 선행조직자 같은 역할을 하죠 해당 단원이나 다룰 중요한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의 단원은 역사 사실에 따라 연표 내용을 분야별 연표 또는 사회기능연표가 될 수도 있다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수업 본문 내용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보지도 않고 그래서 단원연표의 문제점은 수업의 본문 내용의 중심이기 때문에 소홀하기 쉽다 이렇게 했고요 자 또 구성형식에 따라서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해설연표가 있고요 그리고 연표 책이 있어요 자 해설연표 같은 경우에는 역사사건의 발생 시기 및 그 사건 내용을 포함해서 사전이나 참고자료를 역할하고요 해당 사건이 서술되어 있는 책의 쪽수를 제시하여서 연표와 본문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학습 효과를 항상 시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요번에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1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그 내용들을 설명해놓고 여기에 뭐 점을 쪄가지고 여기 옆에 보조 설명을 하는 형식의 연표가 해설연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표책은 책 자체가 연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브록이나 책 속에 있는 연표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사건이나 일어난 시점을 검색해 유용하고 사건의 순서를 알 수 있으므로 연표를 통해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역사 수업에 참고자를 이용 가능하고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연표 활용 방면쯤에서 또 연표를 나눠보면 건마 연표, 단원 연표, 연표 제작, 배경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연표 활용해서 이제 단원 연표가 있는데 단원 연표는 여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겹쳐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날 때 내용 정리가 유용하다는 거 그리고 배경표가 있는데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거 예전에 기초에 두 번이 나왔는데 보통 백지도 같은 일에 지도가 있는데 형태만 있을 뿐 그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채워놔야 되죠 마찬가지로 연표도 연표의 형식만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학생이 채워나가는 거야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연표의 전체적인 틀이가 형식만 알려주고 연표에 들어갈 구체의 내용을 학생들이 채우게 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 사실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이유를 생각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를 육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용이나 형성평가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관련성을 정리를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나의 연표와 각의 연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생이 직접 제작하는 건데 자 이 배경표도 이제 학생이 제작하지만 이것도 이제 학생이 직접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태어나고 살아갈 때 가정이나 국가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그 나의 연표 예시는 이제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하면 사회의 변화가 자신이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요 사회와 자신의 삶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판단력, 사회의식, 자의식을 육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나의 연표, 가계 연표의 주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14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연표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부의 변화나 지역, 사회환경, 교육정책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뭐 이명박 때 학교 생활하고 그다음에 뒤에 박근혜 때 학교 생활하고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교장이 와서 편의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유용한 점 그러니까 이때 유용한 점은 연표 학습의 전반적으로 유용한 점이야 이게 예전에 21년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꼭 애호두세요 자, 역사를 사하시는 행정의 연관성과 인과관계 전후관계를 추진한 사고를 육성할 수 있고 비교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학생 학습하기 전에 개괄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수업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역사를 사실 개통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어서 구조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역사적 사건을 다른 사건을 비교하여 인식함으로써 이게 오타죠 시대관념을 이제 기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연표는 비교 학습 자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교 학습 그래서 뭐 한나라 때 중국의 한나라 때 서양에서 노마가 있었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 지도를 좀 볼게요 역사 지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역사 지도의 개념을 파악을 해보면요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평면 위에 창조적이고 종합적으로 담아서 인간 생활의 어떤 역사적 시간적 변화를 구조로 제시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뭐냐면 역사 지도와 지리 지도에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역사 지도나 지리 지도나 서로 이제 공연점도 많죠 상대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많느냐 그 내용인데 일단 역사 지도는 인문지휘적 성격을 강해요 그래서 자연 지도 사용 시에도 인간의 생활 시에 미치는 부분에 한정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반해서 지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지도나 인문 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역사 지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정한 기간이나 상당 기간에 지속된 사건을 공간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여러 시점을 거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시대 때 지방인정구역의 어떤 형성 과정은 태조 때부터 현존 때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공간이 역사 지도에 담을 수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지휘 지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이제 사회 형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공간에 특정 시점에 어떤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 지도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해석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죠 지도 제작의 주관적인 판단에 개입이 많은 데에 반해서 지휘 지도는 객관적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원래 상태 그대로 정확하고 생명으로 표시했다 일종의 지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보죠 GPS GPS를 통한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보면 이걸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지휘 지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지금 당장 있는 특정 시점에 이제 어떤 지형들을 알려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역사 지도의 출처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백지도하고 스케치 지도가 있어요 자 백지도는 앞에서 나는 이제 배경포 비슷해 그래서 저는 평가용으로 가려를 제시하거나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스케치 지도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이게 뭐냐면 교사가 이제 수업 중에 학생들 2일 두께가 칠판을 간단하게 그리는 지도죠 예전에 채태성 선생님이 잘했던 거죠 그년대사 이제 수업하다가 지도 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떴잖아요 스케치 지도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거다 스케치 지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명에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치 지도는 유용한 점이 뭐냐면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그런 정보이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높은 효과를 걸을 수 있다 예 요거 쓰시면 되고요 자 역사 지도의 활용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역사 지도의 활용은 크게 세 가지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역사 사실의 지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정한 공간이나 관련된 역사 변화 시간적 개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 사실과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들이 이제 있거든요 요건 제가 이제 그 역사 지도 부분인데 제가 이걸 좀 뗐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어 지도를 보여주면서 좀 볼게요 예 좀 설명이 보면 여기 지도를 보면서 해야 돼요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역사적 사실 지휘적 파악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알아도 지역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에 대한 지식의 공간 지식이나 공간의 개념 부족 때문에 특히 이제 옛날 지명의 경우에는 더욱 그 부족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살수 대첩을 알아도 살수가 어디인지 모르죠 살수가 어디죠? 청천강이죠 그 다음에 강동 육주와 기류 대첩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을 알아도 오소경이 어디인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구주 오소경이 여기다라고 보완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개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 공룡력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국경이나 영역의 변화를 표시한 지도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장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 장을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4세기 때 백제 그 다음에 5세기 때 고구려 그 다음에 6세기 때 신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장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좀 이제 뭐냐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다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장을 가지고 지도를 제시할 수 있는데 자 요걸 이제 예를 들면 한 장의 6.25 전쟁 역사 지도를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전선의 이동 경력을 이동 상황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6.25 전쟁 때 그래서 대구까지 이제 갔다가 납동강정서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3번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북진을 하죠 여기까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국군이 내려와가지고 남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서울 뺏기고 이제 여기 금강유역까지 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 오늘날 후전선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후전업장을 조인했잖아 근데 이렇게 배경 지식이 많으면 나름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제시할 때 한 장의 지도가 아니라 여러 장의 지도 전선의 이동 과정을 여러 장의 지도를 통해서 제시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역사적 사실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냐면 뭐와 관련된 대동세 납부 과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녹색책에 넣으면 대동세 관련된 납부 방법뿐만 아니라 바다와 내륙의 어떤 물길 운송로 도창의 이름도 나오고요 익류 지역과 자체 소비 지역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요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형 이거 외워두세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휘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개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요거 예전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앞에 설명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유용한 점이 뭐냐 요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요거 유용한 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한 시대와 한 지역의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여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하고 보유율이 효과적이고요 시간적인 변동의 파악이 가능하고 입체적인 역사 이해를 가능하고 상상적 이해를 유도하면서 공간적 이해를 증시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 지도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학생들 역사사고를 끌어낼 수 있는 데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연포의 유용한 점과 여기 역사 지도의 유용한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진과 그림을 볼게요 자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는데 20년 이후부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요거 관련돼서 문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교수님 중에 이 사진과 그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요거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요거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요 사진과 그림을 자 그러면 이제 사진하고 그림의 공통적인 유용성이 뭐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활용하고서 어떤 유용점이 있는가 좀 애워두셔야 있죠 교사는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난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사항 관련 사실들의 설명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자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사진 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뭐냐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학생들의 이해를 해석을 통해서 당시 사회 상황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담겨진 생생한 모습 속에서 당신들의 활동이나 생각을 감정이입을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고요 역사 이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데 효과적이고 학생들의 역사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 지식의 기억과 전율을 돕는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역사의 일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를 보다 실감 있게 가깝게 느끼게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굉장히 못하네요 자 이게 이제 공통적인 유용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만의 유용한 점은 뭐냐면 역사 사실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록으로 알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구속기 시대 동굴벽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먹고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고군요 시대 때 이제 고분 벽화를 보고 나서 이 기록 상국사기나 상국유사에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을 이제 뭐냐고 고분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방법은 이제 뭐 3등기로 슬라이드 필름 요즘에 요거 사용하지 않죠 예 요건 예전에 이제 했던 거고 어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교사의 역할은 뭐냐 자 요게 있는데 이제 교사 역할은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이나 요기 그때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생활 관련 사실들을 설명을 해 줘야 돼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난 모습뿐만이나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생활 사회 상황과 관련 사실 등을 설명을 통해 당시 사람들에 학생이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점 유용성도 있고 교사 역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업방법을 볼게요 수업방법도 이제 녹색책에 그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요 학생들의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 요거 예전에 23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김웅도 서당도가 나오거든요 어 그걸 보고 이제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뭐 조선시대 신분제 붕괴 모습이라든지 당시의 교육방식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유도를 할 수 있다 창의적인 사고 유도 관련된 내용이 23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학생들의 스스로 역사를 만드는 것으로 역사를 이해하는데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스토린테링을 만드는 거죠 스토린테링은 그래서 스토리테링을 만드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고 역사 해석이나 역사 상상력 표현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며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그 성격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게 앞에서 얘기한 고구려의 벽화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한번 이걸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스토리테링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역사 해석이나 역사 상상력 표현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있죠 이것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요즘에 들어가신 교수님 중에 사진 그림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름은 좀 밝히긴 그런데 항상 그 교수님이 들어가면 꼭 그런 식의 문제를 내더라고 한 문제씩 그래서 이거 낼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앞에 두 번째 활용 방법과 거꾸로 세 번째 활용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삼국지 위지행 한 점 같은 기록물을 들려주고 그걸 듣고 학생들이 이제 뭐냐면 그리게 하는 거야 거꾸로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사료를 제시하면서 이 사료에 맞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구체 예시를 보면 초기 국가의 생활 모습을 담은 삼국지 위지 한 점의 기록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리게 한다는 거 그림 엽서나 만화와 같은 형식의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용 관절은 뭐냐 유용점 자료에 나타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데 효과적인 표현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의 과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역사를 자신의 관점에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 규제 소재로서 볼게요 앞에서 이제 쭉 얘기했던 것은 이제 뭐에 입각한 거냐면 역사 규제 형태로서의 이제 뭐냐면 소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부터 이제 또 지역사회부터 이제 것은 역사 규제 소재와 관련된 거야 서로 겹칠 수가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자 지역사 자료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역사 자료 지역사는 이번에 한 19년도에 나왔고 23년도에 나왔고 한 세 번 정도 나왔어요 대개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항토사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지역사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가 항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사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역사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넓은 의미의 지역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의 지역사는 지역사의 넓은 범위의 지역사 안에 좁은 범위의 지역사 이렇게 이제 구분할게요 이미지로 자 항토사 라는 것은 역사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자신이 태어나고 생활하고 있는 고정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동체 역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서울시 강남에 태어났 강남구에서 태어났다 강남구는 없죠 잠깐만 이거 어디죠 송파구 송파구에서 태어났다 송파구의 역사가 나의 이제 뭐냐면 항토사가 되는 거야 자기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그 입자가 뭐냐 항토사의 입자가 뭐냐 역사연구와 교육은 주체의 관점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역사 전개 과정을 능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기 고향의 역사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고향의 어떤 정통성, 독자성, 보유성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가사 중심의 역사는 지역의 역사를 국가사에 종속시켜 전락한다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판적 관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국가사 중심의 역사 중앙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는 지역의 역사를 국가사에 종속시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비판이에요 비판에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지역의 정통이라든지 고율성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역사가 불가능해 자기 미아의 우열을 뻗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향토사의 문제점에서 23년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부분이고요 지방사는 뭐냐면 거꾸로 향토사가 자기 주변의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지방사는 국가사의 일부로서 역사를 얘기해요 지역사의 역할 그러니까 지방사는 그래서 국가사의 일부로 역사를 지칭하는 말로 중앙사로 대비하는 개념이고 주로 역사학에서 많이 사용한 거죠 그 입장을 보면 지역의 역사는 역사의 일부의 관점을 바라봐야 되며 제3자의 일정에서 실증적, 객관적, 합리적 연구를 해냈나 국가의 제도와 정책, 행정 등이 각 지역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미쳤다고 인식하고 국가사 틀 속의 지역의 역사를 관심하고 국가나 다른 지역의 역사가 해당 지역의 역사에 미친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냐 국가사나 중앙역사에 대한 병방의 역사를 인식한다 지역사가 그래서 빠졌는데 주호가 지역사가 국가나 중앙역사에 대한 병방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해서 중앙사나 국가사의 변화에 종속된다 지역사가 지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치로써 지역사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향투사와 지방사의 중간의 입장에 서서 더한 관점이 지역사예요 이때 지역사는 그 앞에 지역사의 큰 범위 안에 있는 좁은 범위의 지역사예요 이 지역이라는 말은 향토와 지방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한정된 공간을 내요 그래서 가치중립적이고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지방문화가 아니다 앞에 지방사 관점이죠 주체주의 문화와 주관적인 향토 문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토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역문화의 연구 가능하다 그러니까 향토사하고 지방사의 어떤 장점을 정복시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의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발전의 법칙을 규명하고 외화성과 정통성 양면을 역사를 연구한다 외화성이라는 건 좀 약간 객관적인 상황을 보는 거야 객관성을 얘기하는 거고 지역의 정통성을 또 봐야 된다 다른 지역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의 어떤 정통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민중의 주체적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지역사 국가 세계사의 통일적인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거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러면 지역사가 역사 일반의 관점과 뭐가 차이가 있냐 내가 볼 때도 지역사나 일반 한국사 통일에 있는 내용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에서 지역사의 명칭의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지역사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제국주의 국가들 때부터 된 거야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 예를 들어 영국의 대형 제국 있잖아요 대형 제국에서 볼 때 인도는 한 지역이죠 대형 제국에 그러니까 인도의 역사를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일종의 인도 지역사 연구 차원에서 그걸 통해서 신민 통치를 좀 더 합리화시키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서울성을 깨하게 해서 역사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어떤 수단으로서 지역사를 연구했다 물론 이제 이거와 지역사 이게 지역사는 좀 다르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사 그래서 이렇게 항토사, 지방사, 지역사 세 가지를 이제 얘기했고요 항토사는 자신의 어떤 주변의 역사를 얘기하고 국가의 종속된 역사를 비판하면서 했지만 너무 정통이나 교육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객관적 역사 인식이 어렵고 지방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사를 강조하면서 지방사를 종속시켰죠 객관성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지역사람들의 역할을 무시했다 뭐 이렇게 했고 지역사는 앞에서 이제 지방사와 항토사를 장점을 수용해가지고 먼저 객관화시켜서 지지적 행정적 주시용 공간에서 객관화시켜서 가치중립으로 얘기하면서 양쪽의 장점을 이제 수용했지만 그러면 역사 1번의 관점하고 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역사라는 명칭 자체가 제국주의 시대 때 사용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도 지역사라고 했는데 요때 지역사라고 요기를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역사 할 때 지지적 행정적으로 한정된 공간을 이제 지칭한다고 했죠 지역사가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제 지역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행정적인 구분을 나눠야 될 거냐 어떻게 행정적인 구분을 할 것인지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기에서 이제 행정구역을 구분해서 이제 보면 현재 제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범죄 분류하는 방법 중에 명확고 쉬운 방법이 현재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건데 적응하는 건데 잠깐만요 현재 교육과정에 이제 뭐냐면 이게 보면 적응하는 건데 이게 적응하는 게 아니라 행정, 현재 교육과정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구를 좀 안 적어놨네 그래서 행정구역 구분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 구분이에요 공간 범위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지지적 행정적으로 한정된 공간 범위를 정할 때 이 공간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말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간의 기준을 이제 정할 때 첫 번째 근위하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행정구역 지금의 현재 행정구역을 구분해 따라서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권, 교통권, 생활권에 대한 부류고 이 공간의 범위를 정할 때 그 다음에 문화권 기준을 부류해서 이렇게 이제 공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현재 행정구분의 이제 구분은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죠 지금 근데 이렇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 뭐가 이제 문제점이 있냐면 행정구역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인데 말해서 지역사는 가구의 지역 개념이죠 예 지금 연구하는 게 현재를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구의 예전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잖아 근데 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현재의 개념을 적용하면 문제점이 있다 그 거죠 왜냐면 그 가구의 행정 단위가 오늘날 같지 않죠 또 지역의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행정구역이 인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의 행정구역이라도 공간적 크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각 지역의 시는 같은 등급의 행정단위지만 면적은 몇십 배의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각 지역의 시는 이게 뭐냐면 같은 등급의 행정단위기 좀 말이 안 되는데 녹색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면적은 몇십 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공간적인 크기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시하고 각 지역의 시가 같은 행정단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거기에 적혀있으니까 녹색 책이 적혀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가 더 크죠 시보다 보통 시보다 자 그 다음에 경제권과 서울특별시가 각 지역의 시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네요 호천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적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자 그 다음에 경제권, 교통권, 생활권에 분류에 따라서 공간 범위를 기준을 정하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 거리보다 접근성이 교통권과 생활권이 결정하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근대 이후에 교통수단 발달로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경제권은 이제 상암이나 물자 교류가 활발하고 상호이중과 상호작용이 안 된 경제적 관계에 있는 지역을 야구 교통권은 뭐 상호 접근용이 생활권 일상생활 문화나 공연지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적 위치보다는 이렇게 경제, 교통, 생활권에 따라서 이제 밀접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서울에 보면 의정부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게 양주거든요 양주가 있는데 의정부하고 양주는 1호선에 따라서 이제 연결돼 있어요 서울까지 양주, 의정부, 서울은 같은 이제 뭐냐면 생활권을 묶을 수 있겠죠 교통으로 근데 양주 옆에 포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포천은 양주하고 포천하고 지지적으로 되게 가까워요 그렇지만 같은 생활권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양주에서 포천 포천이 양주로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 그래서 포천에서 양주로 넘어갈 때 2바이 고개 1바이 고개라는 이런 이제 고개를 넘어가야지만 이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양주하고 포천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없죠 지지적으로 가깝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권이나 교통과 생활권이 서로 같은 것을 같은 이제 공간적 범위를 묶어가지고 지역사 연구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권 기준에 분류해가지고 과거 생활 사회에서 만드는 이제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거죠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또는 가야문화권 그냥 지역이나 지지적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강물 또는 교통이나 생활 근거지로 문화권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강문화권 영산강문화권 중원 문화권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고요 중원 문화권은 이제 근강 문화권을 볼 수 있어요 충주가 이제 중원경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걸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 범위의 설정 공간 범위의 설정은 교사의 수업 설계나 수업 목적 그 다음에 지역 특성 지역사 내용의 구성능에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과정에 역사 조사의 역사인식과 교육관이 교육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사 연구할 때 또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 번 13년 기출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사에 비해서 지역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 자료가 적고 문집이나 일기 등 개인의 자료 비중이 높다는 거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뭐냐면 국가사에 대해서 공식 자료의 비중이 적다고 해도 상당히 적은 거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식 자료보다는 상대적으로 문집이나 일기 같은 이런 비공식 자료들의 비중이 많다 이런 거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번 내용을 보면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는 17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소를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 역사소에 포함된 지휘지나 지역 관련된 서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보면 읍지휘를 많이 만들었어요 각 음마다 그런 것들 지역에 관한 구체인 정보를 수술해서 인문지휘 등등등 읍지휘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아 이게 제가 좀 잘못 설명했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발견된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예요. 읍지로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읍지로가 있었고 읍에 관련된 읍내의 여러가지 지형지물이나 이런 것들 흉습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읍지로 같은 게 있고 고지로 같은 것도 있죠. 자연환경이나 지형, 거리 총락이나 지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요 지도도 여기 속하는 거죠. 지방지나 국가의 통치기구 조세재정운영 등등을 담는 지도도 있고 현장자료 같은 것도 있죠. 유적유물을 통해서 국가사유물이나 유적자료보다 접근성이 쉽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쉬운 거죠. 예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선사유적이나 유물 보분유적, 출토물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생활사자료 지역의 자연환경 구술, 신화, 민담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지역사자료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잠깐요. 여기 저도 자, 활용방법과 유용한 점을 볼게요. 그래서 각 교과서마다 다른 지역의 소재를 삼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소재로 사회과의 학습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지역에 관련된 정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과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지역사의 유용한 점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 이 유용한 점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 유용의 자료를 활용하기 쉽고 국가사보다는 각오사람들의 모습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박물관 수업을 볼게요. 박물관 수업을 현장 수업의 1항으로 보시면 돼요. 현장 수업의 대표적인 경우가 박물관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학습 박물관 수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두 번 나왔어. 14년도에 나왔고 23년도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파악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박물관이 뭐고 박물관 종류가 뭐냐는 건너뛰고요. 여기 이제 3번부터 볼게요. 방금 3번부터 현장 학습 중에 이제 많이 이용하는 방법 그 수업이 박물관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그 평성원 과정을 보면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되기가 없기 때문에 주로 특별 등이나 체험 학습, 수학여행이 있어 어떤 박물관에 들어가거나 어떤 유물 유적을 보려면 그 뭐냐, 이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 수업의 활용을 보면 전시문이나 유적에 대한 설명문 설명문을 역사 학습에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학예연구사 등의 부분은 전문가나 교사에 설명할 수 있고 박물관 가보면 이제 학예연구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박물관에서 시행된 체험식, 점심이 교육 그래서 이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연천 전국리에 가보면 구속기 박물관이 있어요. 구속기 유물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오면 가끔씩 이제 뭘 만드냐면 주목토끼 있죠. 주목토끼 만드는 행사를 해요. 자기가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주목토끼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박물관 학습을 이제 통해서 이용할 수 있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수업계획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예, 그래서 사적지와 박물관 전시물 사전 지시 학습 및 구체 계획을 먼저 구상하고 사전에 이제 가제를 주고 박물관 관련과 현장관을 통해서 그 가제를 해결해도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때 가제를 지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가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히 도자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가서 이제 뺏겨요. 복사해서 복복해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도자기 형태라든지 빛깔, 무늬, 어느 하나를 선택해 비교하는 가제를 제시하죠. 좀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돼. 근데 이런 거는 현장학습 외에도 다른 학습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어떤 가제가 주어질 때 어떤 이제 세부적으로 주어져라 이런 내용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정 주제에 다루고 있는 전문 박물관의 경우에는 수업 진도에 맞춰 그 주제와 관련된 가제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가제 해결 및 보고서 작성 과정 및 학습한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스는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장학습 장점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간접 경험보다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유적과 유물 등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제를 해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서 역사 사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현장학습의 대표적인 것이 박물관의 수업이고 이 현장학습 관련된 박물관 수업과 관련된 현장 수업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좀 봐주세요. 이거 적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봐주시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또 이거 많이 냈어요. 그래서 관련된 모의고사 내용들을 풀면서 그 당시 이제 수업 계획부터 해서 과제를 어떻게 왜냐하면 해결하는지 과제를 제시했는지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해주시고 현장학습의 장점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현장학습의 장점이 두 번이 나왔어요. 두 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사자료가 나와요. 근데 이 시사자료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나온 건 없어. 언론 보도를 이용하는 것들인데 전반적인 유용한 점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교육을 활용하여 읽고 쓰는 능력 같은 기초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높여 시민의식을 양성시킬 수 있고요. 다 좋은 말이 적혀있네요. 학생들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해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다 좋은 말이야. 자, 학생들은 이러한 역사 관련 소식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이 오늘날 사회나 우리의 삶과 직접 관련 있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역사 간에 정립하고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 수업이 어떻게 시사자료를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어요. 좀 보면요. 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역사적 관련 소식들, 수업의 보조자료를 활용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수업 내용을 품어롭게 해주고 교과서나 다른 역사책이 나오지 않는 내용의 전달을 통해 새로운 견해나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시사자료를 통해서 학습 과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하고 수업에 배운 내용이 사회에서 관심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 다음 계기 수업을 많이 하게 돼요. 독도 문제에 관련된 계기 수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자료 수집하고 발표, 토론하는 과정에서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역사와 오늘날 사회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기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자료 수집 능력을 기울 수 있으며 쟁점의 심화를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통해 소원 능력을 기르거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역사 수업의 문제점, 시사 자료를 이용할 때 역사 수업의 문제점이 뭐냐가 나는데 앞에 보면 계획 내용을 보면요.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시사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 계기 수업 같은 경우에 수업을 쭉 하다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계기 수업을 하잖아요. 맥이 끊겨. 그러다 보니까 계기 수업의 경우에는 본 수업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으며 학생들이 수업 프로그램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걸 하면 애들이 이것도 외워야 되나 시험문이 나올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의 견해의 역사 해석을 역사 사실처럼 인식하거나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알게 되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 있는 것은 기자들이 쓴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어떤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뭐냐면 좀 왜곡시키거나 평양되게 쓸 수도 있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걸려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입각해서 이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교수학습방법.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이걸 보면요. 시사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때는 교사가 고등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수업에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자료로 함께 종합하게 제시하는 게 낫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사자료 관련된 내용 신문을 이용한 NINIE라는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을 이제 좀 얘기하는데 이거는 역사가보다는 사회가, 일사가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전에 제가 논문 한 번 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논문을 냈냐면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석사학위를 받는다고 이걸 주제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논문을 쓰려고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는 그냥 도와준다고 썼는데 도와줬거든요. 처음에 도와줬어 진짜. 어느 순간 이 논문을 내가 다 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해서 본론, 결론까지 다 쓰고 대신 써준 거야. 그냥. 큰 논문은 아니고 뭐 그냥 짜증기 논문이긴 한데 대신 써줘서 제출하는 기억이 나. 그래서 국회 도서관 가면 그 여자친구 이름에 제 논문 내용이 들어갔더라고. 그 내용이. 논문 써주고 나서 그냥 차였죠. 문자로 차였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포고짓을 좀 했어 내가. 이거 갑자기 이게 NI가 들어가니까 이게 시사자료 관련된 내용이라니까 이게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갔고 자 하여튼인데 일사과에서는 강조되는 부분인데 역사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비중이 적거든요. 그래서 시사자료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활용하는 방법이나 문제점 같은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I라고 해서 일사과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조하지만 역사과에서는 좀 약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대중역사소와 역사교양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시험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뒤에 있는 역사소설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면 역사소설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겠죠. 역사교양물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녹색책에서는 이걸 분류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히 읽고 역사소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대중역사소와 역사교양문을 좀 보면요. 자 역사교양물 역사교양문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TV에서 나오는 역사저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교양물이 이제 수업시간에 학생의 수업시간 학생 뭐야 수업시간에 특정 주제를 다룰 것을 경우 주교제를 삼을 수 있다. 이거 좀 약간 그런데 이거 좀 지울게요. 역사교양물이 수업시간에 학생이 해야 할 학생이 해야 할 이자가 빠졌네. 그래서 특정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주교제를 삼을 수 있고 방송 내용을 시청하고 그 내용의 토론하거나 방송 시청 전후에 교사가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활용할 수 있죠. 자 장점이 뭐냐면 어려운 역사사건이나 측면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역사교육을 이용하면 역사에 대한 흥미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보통 역사교육물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서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게 돼요. 재미있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좀 볼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대륙역사서의 생활사 부분을 발치해서 읽기자로서 학생들을 배부하거나 참고자로서 활용할 수 있고요. 사례를 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특집 다큐멘터 같은 것들을 적당히 엮어서 편집해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역사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보면 뗀석기, 간석기, 청동기 등의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했는지 설명할 때 사진을 이용하거나 역사교육물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죠.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방송 시청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거나 학습을 통제하게 하겠다는 것. 보통 역사교육물, 교양물 같은 경우에는 40분이 훨씬 넘죠. 50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시청이 길어지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줄 수밖에 없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내용이 그리고 학생들의 지식을 단순히 수두판은 수동적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할 때 길이를 20분, 30분으로 해서 편집을 하고 아무것도 뭐냐면 상호작용을 높이거나 그다음에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사 교양물에서 다룬 거는 되게 흥미 위주야.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인식의 지장이 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는 고대사에서 강개토대왕이 용토를 얼마나 확장했나 그런 것들 하죠. 사회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잖아요. 역사교육용물에서 야사류, 식물 위주로 다룰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세계사를 다룰 때도 역사 사실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흥미주의나 자극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세계사와 관련된 역사 교양물 중에 최근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벌버버스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되게 흥미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카소들을 다룰 때 인물을 통해서 세계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피카소의 어떤 둘러싸던 역사의 배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사원지가 뭐냐면 피카소가 몇 번의 여자를 만났나 일곱 번의 여자를 만났는데 일곱 번의 여자가 어떻게 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더 다룰 것도 많은데 벌버버스 세계사가 피카소의 사생활을 실질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보면 나도 모르게 재밌어.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뭔가 역사적인 어떤 사실 알 수 없거든요. 피카소라는 인물 통해서 역사적 사실 끌어낼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추구해서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여기에서 예전에 파란 책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시청각 교육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역사 시청물 역사의 어떤 시청각 자료를 제시할 때 시청각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판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역사 교양물 같은 교양물 같은 이런 시청각 자료는 항상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역사 소설을 볼게요. 역사 소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두 번 나왔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유용한 점하고 유의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초점을 맞춰서 볼게요. 자 역사 소설의 유용한 점은 뭐냐면 역사를 보다 생산을 느끼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시킬 수 있고 감정과 공간적 이해를 분류해 익힐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유용한 점이고 두 번째로는 등장인물 활동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노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배층 위에 다양한 계층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요. 당시 사회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면서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다는 거 유용한 점이고 유용한 점보다는 유의점에서 시간 많이 나오죠. 유의점 내용을 보면 역사 소설의 내용을 학생이 그대에도 역사 소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준에 맞는 걸 고르고 지나치게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을 배제해야 된다. 예를 들어 서유기 같은 것들 삼장법사를 다루고 있지만 너무 허구적이죠. 이런 것들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소설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사전학습하거나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형성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사전학습하여서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 내용이 예전에 박시정 관련된 내용하고 나올 때 나왔어요. 16년 기출문제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의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 소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요. 과거인들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 편지의 언어로 번역하고 학생들의 이해수에 맞게 편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허구성이 강한 것이 맞기 때문에 객관성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며 역사적 사건과 다른 내용을 지적하거나 보충 설명해야 된다. 이거 5번과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여기 3번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삼국지 연의하고 삼국지 관련된 내용 있죠. 연결시킬 때도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삼국지 내용하고 삼국지 내용을 이해시기 위해서 삼국지 연인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삼국지 연인은 소설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허구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사 영화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역사 영화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건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히 나온 건 없거든요. 하여튼 내용을 볼게요.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거야. 녹색책 관련된 내용을 자 먼저 유용한 점을 볼게요. 유용한 점은 그냥 애호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든요. 자 어떤 사물이나 형상에 대한 미식을 접근하기 때문에 등장인묘에 살아갈 곳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대개 보면 역사 영화라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중역사서 이런 거 역사 소설 항상 생생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생한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고정된 사용된 이상이나 호풍 등을 통해서 당시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고요. 역사적 행위의 내면을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요. 역사적 형상을 다중적 의미로 해석하여 작업에 유용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역사의 다양성과 과거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의 다양성을 생각하고 있어 사고와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현재적 시각이나 학습자의 관점에서 관점이죠.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합류의 판단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전개 과정이 드러낸 영화는 그 줄골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천인의 옌이죠. 그래서 헤리팔스의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다음 역사적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니어도 배경이나 그 장면을 역사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배경상에서 장면의 역사의 이해를 주는데 대표 배너 같은 거 있죠. 배너의 검추사 모습을 통해서 물론 배너 자체가 역사적 사건 자체를 초점을 갖춘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노마 시대 때 검추사의 모습을 통해서 노마의 신분 구성이나 놀이문화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유용한 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영화나 학습에 필요한 장면이 스쳐 지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적절히 포착하기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소서가 마찬가지로 허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학습의 자료를 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를 몰입하여 감독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맹목적 빠지기 쉽다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1번과 3번이 문제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의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화를 이제 이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일단은 수업에서 영화 전체를 자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발제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 미리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이해할 때 접합한 내용을 10분 정도 넘지 않게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영화를 통으로 보여주면 그냥 수업을 그냥 영화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끝나고 할 거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화를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을 미리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자료를 영화 크랙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학습 주제의 배경사항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주목 관련 자료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랙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영화를 소개하는 팜플렉 같은 것들이 비슷한 소개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학습자가 역사의 사실을 구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거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학생들의 영화 내용을 비판적으로 여기도 비판적으로 나오죠. 교수학습 방법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에서는 역사의 사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의 어떤 지도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역사 영화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나올 것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보시면 넘어갔고요. 간단하게 언급을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수업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역사 수업 방법과 관련된 내용. 교수학습 방법.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업 설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입장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교수이론이 있어. 교수이론은 이제 주로 역사 교육학자나 교육학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 조사는 이제 얘네들이 역사 교육학자나 교육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그냥 수업 속에 소개시켜주는 수업에 응용하는 중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이론이 있어. 학습이론은 학생 중심이야. 학생 중심. 이렇게 있는데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에서 사례 연구가 있거든요. 예전에 두 번 정도 시험문에 나왔던 교실 대화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용욱 교수님의 논문에서 나온 거죠. 영상의 원리 제한된 사고 유도형 사고 유도형 이해 추구형 방식 이렇게 있고 학습이론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이론 통찰 이론 구조학습이론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교육학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역사학에서 나오지 않아. 역사교육에서 나온 게 교수이론이죠. 교수이론은 역사교육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한 건데 이것도 크게 교수학습활동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있고요. 내용구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자료 활용활동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교수학습활동 측면에서 내용은 강의식수업 이야기수업 탐구수업 글쓰기수업 토론수업 역할극 시뮬레이션 제작학습 등등등등 있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요거죠. 탐구수업 그 다음에 글쓰기수업 토론수업 역할극 이런 게 있고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용 구성에서 나오는 건 사실학습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 인문학습 비교학습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개념학습 그 다음에 주제학습 인문학습 비교학습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형이 어떤 수업 모형이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지 이걸 좀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 풀다 보면 예를 들어갖고 인문학습이라든지 역할극이 좀 비슷하거든요. 교수학습 명칭을 쓰라는 게 있어.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 측면에서 쓰라고 하면 뭐냐면 이거는 역할극이 되는 거고 내용 구성 측면에서 쓰라고 하면 인문학습이 되는 거야. 이거 예전에 한번 관련된 문제가 공식 공산형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자료 활용해서 보면 사료학습 역사지도 학습 연표학습 신문학습 시청과 학습 컴퓨터 학습 있는데 교수학습 자료니까 학습자료에 있는 것들 중에 수업에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이건 앞에서 연구했던 것들인데 시험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사료학습이죠. 역사지도와 연표학습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수업방법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